에고에 빠지는 게 아집이죠. 그러면 그 에고에 나밖에 남과 우주가 있다고 느끼는 거는요. 이걸 법집이라고 해요. 뭐냐면, 법이란 게 존재입니다. 여기서는 존재. 존재에 대한 어떤 집착. 이 존재들을 자기 마음대로 고정관념 속에 보고 있는 게 존재의 집착이에요. 이 컵은 나랑 별개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면요. 여러분, 존재에 대한 집착이에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고집 부리고 계신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시는데, 사실은. 나밖에 컵이 있다고 고집 부리신다고요. 자, 나밖에 컵이 있다고 고집 부리는 거, 법집. 내가 최고다 하는 거, 아집. 그리고 나와 남은 분명히 다르다, 이게 아집입니다. 그래서 에고에 대한 착각이 있고요. 착각과 집착.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착각과 여러분 고집, 집착이 있어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야. 그러면, 아니, 어떻게 내가 나지? 아집이 있어요. 나는 내 위주로 밖에 세상을 못 보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것들에 대한 액김? 그런 집착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게 제일 귀해요. 솔직히 남이 뭐라고 하는 거, 나한테 안 하닿았잖아요. 나는 내 우주에선 내 마음만 경험하는데 내 애고가 제일 중하죠. 내 마음의 주체인 내 애고가 제일 중하기 때문에 내 애고가 제일 중하다 하는 집착이 있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고 해도 그게 안 하닿았고 이 전제랑, 이 전제들과 당신이 둘이 아니다고 해도 안 하닿았습니다. 그러면 굳이 나누자면,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굳이 나누자면 애고에 대한 사랑은 아직 전제에 대한 여러분의 고정관념들은 법집 그럽니다. 그럼 이게 언제 깨지느냐? 아공에 들 때 깨지지 않을까요? 아집은 아공에서, 법집은요? 눈치 있으면 법공, 아시겠죠? 확신 속에서 나오면 더 좋을 텐데요. 법공. 이게 그래서 아공, 법공이 불교에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공, 법공 알아버리면 일단 견성이에요. 일단 견성이에요. 그리고 그 법공이 아공, 법공이 심화된다고 말해도 되고요. 아공, 법공이 사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법공 쪽에서 법공의 극치까지 가면 뭐가 나오냐면 구공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구공은 법공의 극치입니다. 법공의 극치가 가면 구공이 나온다. 이 정도만 놓고 보자고요. 이 세상이 괴로운 건 나 때문에 괴롭습니다. 내가 존재하니까. 죽을 거 걱정도 왜 걱정되나요? 나 혼자 죽어야 되니까, 쓸쓸하게. 괴로우시죠? 이 세상 겪는 모든 일이, 남의 입장은 모르겠어요. 난 내 입장밖에 모르니까. 내가 붙어있어서 괴롭죠. 이 에고라는 게 붙어있는 한은 괴로워요. 에고 떼면 되게 편해집니다. 남일이다고 보면 편해요. 내 일이다 하면 꼬입니다. 세상사가 정말 자명합니다. 여러분이 다 남일로 보시면. 야, 그거 안 돼. 네가 그 사업에서 되면 내가 장을 지진다. 그리고 자기가 사업 벌일 때는 막 하느님 붙었네. 우주가 특별히 나만 더 챙겨줄 것 같은 그런 마음. 내가 제일 귀하다고 느끼니까 발생하는 망상이죠. 우주에서 나밖에 못 느끼니까. 드라마를 켰는데 이 관점에서 밖에 우주를 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죠. 그러니까 자기 에고에 대해서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에고를 응원하면서 에고의 승리만을 하늘이 도와주리라 믿고 살고 있다니까요. 막연하게. 난 나밖에 모르니까. 그리고 내 위주로 세상을 보다 보니까 사실 이 팬이나 이런 게 어떻게 존재한지는 모르겠는데 내 위주로 나 밖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살고 있었어요. 그게 법집입니다. 왜? 에고 차원에서는 나와 남이 절대 다르다고 하니까 나 외의 타자들이 분명히 나 밖에 있는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뭘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참나가 에고를 만들어 놓으니까 참나에서 에고가 나오니까 시공 안은 어차피 이원성의 세계고 생멸이 있고 나와 남이 있는 세계예요. 그 세계 안에 들어오니까 에고가 작동을 시작했어요. 나라는 의식을 확장시켜서 참나에 있는 나라는 의식을 확장시켜서 시공 안에 나라는 의식을 더 부풀려서 만들어낸 게 에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에고 밖은 다 뭐가 돼요? 남이 돼버려요. 그래서 원래는 하나였는데 한 덩어리였던 게 시공 안에 들어오면 시공 안에는 철저히 현상계는 이원성의 세계니까 나와 남이 찢어지게 돼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참나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식이 그래요. 참나가 무슨 개인적으로 찢어야지 안 찢을 수 있는데 찢은 게 아니라고요. 그냥 참나 안에 어떻게 보면 참나가 원한 거죠. 참나의 공식대로 된 건데 참나가 무슨 뭐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안 한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거는 참나의 근원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공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누구도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시공 안에 여러분 에고라는 것 자체가 시공 안에 들어온 참나의 아바타예요. 참나가 시공 안에 아바타로 자기를 만들어내면 나라는 의식이 생기면 나라는 생각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아직 법집이 붙습니다. 이거는 이 에고가 방법을 통원해서 털어내야 돼요. 털어낼 순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 이 공부입니다. 영성 공부, 마음 공부를 안 하면 안 털려요. 영성 공부, 마음 공부를 안 하면 안 털려요. 다른 기자가. 더 Content 켜다 desser wür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